2월 8일 월요일 마감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특징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흐름,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은 시장은 최근 3,100선으로의 수렴을 나타내고 있는 양상이죠. 박스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최근 3,100선을 중심으로 계속 가격 수렴이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장중 수급에서 누가 우유를 점유하느냐에 따라서 장중 변동도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고요. 다만 중과 기준으로 봤을 때 3,100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데 최근에 드리고 있는 말씀은 그러면 이 수렴을 돌파하기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하냐 이런 쪽에 접근이 필요한데 일단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되었다. 1조 9천억의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될 것인지는 좀 불분명하긴 하지만 어쨌든 비슷한 규모, 줄더라도 크게 줄지 않고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까지 이제 된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될 것은 증세, 그 다음에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추가적인 SOC 투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출하느냐 부분인데 이건 이제 재원 마련, 그 다음에 증세와 관련된 논의 이런 것들에 공화당과 어떻게 합의해 나갈 거냐가 이제 남아있는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조 9천억의 급한 돈, 불을 끄기 위한 급한 돈은 현재 지금 문제없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나 그 이후에 경기를 추가적으로 살리기 위한 길은 아마도 여러 가지 논란이 좀 휩싸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 다음에 과연 증세를 한다면 언제부터 어떻게 증세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될 이슈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논의 진행 여부에 따라 미국 증시의 흐름이라든지 전세기 유동성의 전반적인 추이도 결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 인플렉 관련주에 대해서 아마 지난달부터 꾸준하게 언급드리고 있는 양상인데요. 인플렉 관련주가 실제로 최근 3개월의 추이를 보면 가장 좋았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에너지, 금융, 경기 소비재, 커뮤니케이션과 테크가 최근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불과 한 2주, 3주 전만 하더라도 이들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죠. 그래서 최근 3개월간 미국 시장의 중심축도 최근에는 테크주가 다시 이끌었다라고 보여지나 그 이전에는 금리 상승에 따른 소위 경기 민감주들이 이끌었다라는 관점에서 이는 우리 시장에도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다. 왜? 정말로 경기가 좋아질 때는 성장주보다는 금리에 덜 민감한, 오히려 금리에 더 민감한, 금리 상승에 민감한 그런 경기 민감주들의 움직임들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바로 오늘 빼놓을 수 없는 종목 기아차인데요. 자, 현대차가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것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블룸버그의 그 보도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오늘도 그 위에 계속 보면 논의가 좀 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뉘앙스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양상인데요. 자, 일단 얘기가 끝났으면 그 다음부터 희망고문은 하지 말아야죠. 그 앞전에도 어찌 보면 현대차가 먼저 뉘앙스를 풍기면서 어찌 보면 이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으므로 이제부터는 확실하게 무언가 계약사항이 되기 이전까지 최소한 MOE의 도장을 찍기 이전까지는 서로의 이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이고요. 현대차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기술적으로는 현재 이렇게 거래량이 대량으로 이 가격대에서 8만 원대 이상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엄청난 매물벽을 쌓아뒀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가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더 많은 거래, 더 많은 에너지가 폭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려 2조 원, 3조 원 가까이 나타났던 그 기아차의 거래량을 다시 그만큼 터뜨릴 수 있느냐? 그러면 지난번보다 더 큰 호재가 있어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애플에 뭐 됐다, 이 정도로는 안 되고 이제 애플과 돼서 몇 년간 장기 계약을 맺었다 이런 정도의 뉴스가 나와야 아마도 이런 가격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해결할 수 있을지 회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물론 기아차가 애플 때문만 올라온 건 아니죠. 그래서 다른 이유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이 더 빠르게 회복되면서 과연 이 과한 매물벽을 돌파할 수 있을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현대차는 애플과 관련된 얘기는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투자자들과 현대차를 위한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기아차도 이걸 얼마나 빨리 돌파하는지의 속도의 문제라면 NC소프트도 최근 들어서 주가가 100만 원을 넘어서면서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블레이드 앤 소울의 강세가,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리니지를 제외한 나머지 게임은 의미 있는 결과를 지금까지 냈던 적이 아직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과할 수 있겠습니다만 리니지를 통한 그 상승, 그 다음에 리니지를 통한 엔터테인먼트 업체로의 발전 여기까지는 우리가 모두가 인정할 수 있어도 블레이드 앤 소울과 관련된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데 주가는 먼저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여기도 속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기아차는 짐을 얼마나 빨리 벗는지 여기는 너무 또 속도를 높인 것은 아닌지 이 두 가지에 대한 확인이 오늘 종목들에서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증시의 호재 모멘텀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에서 기아차와 애플의 협력 중단이라는 악재를 만나면서 증시가 역시나 계속 개걸음 장세를 보였는데요. 그래도 앞으로 이런 개걸음 장세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멘텀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내일장 체크포인트 보겠습니다. 내일장에서는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에서 크게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이슈는 별로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라가르드, 앤드류 베일리, BOE 총재의 연설이 있지만 이런 연설들이 지금 시장을 뒤엎을 만한 그런 이슈는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미 다 철 지난 12월에 독일의 상업 생산이 영향을 줄 가능성도 낮고요. 로레타메스터의 연설이 있는데 로레타메스터가 또 연준에서 차지하는 위치, 발원의 강도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 없죠. 로얄 캐러비안 크루즈, 그 다음에 하스브로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의 주력 종목은 아니고요.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지금 이슈로만 봤을 때 또 실적 발표로만 봤을 때 시장을 크게 좌우할 만한 그런 부분은 없다라고 봐야 되고 오히려 카카오 실적 이런 것들이 좀 더 크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기아차 인베스터데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그 기아차를 매수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내면에는 이 인베스터데이에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아차 인베스터데이에 나올 여러 가지 코멘트들과 그에 따른 주가 변동성 그리고 카카오 실적을 포함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것들이 내일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주요 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내일 시장은 글로벌 지표나 일정보다는 국내 기업들의 실적을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아차 인베스터데이에서 CEO 인베스터데이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주목해서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장 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 기아차 얼마나 빠른 회복력을 보일 것인지 스스로 증명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타난 것들이 기대감에 따른 주가의 일정 부분 부양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걸 되돌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메꿔 갈 것인가 또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그걸 돌파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스스로 제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다음에 금융투자가 최근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게 만기 전에 또 청산될 가능성 만기 때 청산될 가능성을 본다면 지금 금융투자의 매수는 그렇게 신뢰성 있는 매수는 아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현재 시장의 수급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또 앞으로 살펴봐야 될 변수고 그래서 여전히 시장의 대응 방법으로서는 지금 구간에서는 추격 매수는 여전히 부담스럽다. 종목 관점에서도 부담스럽고 지수 관점에서도 부담스럽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조정시 매수화되 지금 두 가지 양손의 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시장을 계속 주도해 나갈 만한 종목군들은 과거부터 들고 있던 종목군들을 계속 들고 가는 전략 그 다음에 신규 매수는 인플레 관련주라든지 터널 한두에 관심을 가지는 전략이 필요한데 둘 다 모두 신규 매수를 한다면 조정시 매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오늘 결론을 짓겠습니다. 네. 종목과 업종에서는 기아차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의 회복력이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상으로는 금융투자가 이제 수요일에 만기일이 오게 되는데 만기일 전까지 청산을 할 것인지에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이번 주의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수 측면에서는 방금 추경 매수보다 조정시 매수 관점 전략 측면에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